여러분こんにちは! 저 앞에 신호등 있는데요. 황색 점멸입니다. 황색 점멸 가보겠습니다. 황색 점멸. 어어어어어어... 자... 저기 차가 들어오네요. 여기. 이 차랑 사고 나는 겁니다. 저 차랑... 그런데 사이로 지나가려다가 꽝! 제가 이분한테 저 차 언제 보셨나요? 이때는 못 보셨고요. 좀 지나서 이때쯤? 이때쯤? 보겠습니다. 언제 보셨나요? 캡처에 올려주셔야 했더니 이때 보셨대요, 이때. 이게 본인이 캡처에서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이 상황. 이거보다 조금 전이죠? 여기서? 아이고, 이거보다 조금 전. 이때쯤 보셨대요.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저 화살표가 5m니까 여기까지 7m. 한 20m는 될까요?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횡단보도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는 되겠죠? 또 여기서 횡단보도 앞에서 여기서 저기까지도 10m는 넘어 보이죠? 그럼 한 40, 50m 될까요? 이 상황에서요. 이 상황에서 실측을 해 봐야 되겠는데 한 40, 50m. 저는 한 40, 50m 정도 될 것 같은데 블박차 운전자분은 30m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차가요. 두 차가 블박차는 황색점멸이고 상대차는 적색점멸인데 그냥 들어왔어요. 적색점멸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쾅!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과실 비율. 블박차는 황색점멸, 상대차는 적색점멸. 적색점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한속도 50m입니다. 또 상대차 신호가 적색점멸이라는 걸 평소에 알고 계셨나요? 그랬더니 초행기라서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적색점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검은차가 더 잘못이다. 황색점멸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자, 적색점멸의 일시정지 안 한 검은차가 더 잘못이다가 14%. 황색점멸의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6%입니다. 황색점멸 신호등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랑 똑같아요. 서행해야 돼요. 서행해야 되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시정지까지 해야 돼요.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일시정지 후...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조심해서 가야 되고요. 황색점멸은 조심해서 가는 거예요. 조심은 서행이죠. 이번 사고, 이거 제한속도 50인데요. 블박차 속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블박차 속도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한 번 써보세요. 블박차 속도. 예... 다시 한 번 보시면요. 처음에 저 차가 70%, 60%? 처음 들어올 때, 여기여기요. 이 차가 여기 들어올 때. 이때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멀어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저 차가 들어올 당시. 그런데 들어올 때는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로 하면 더 멀어 보입니다. 물론 이 차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겠죠. 블박차 속도가 제한속도 50도로 해서 90입니다. 블박차 속도 90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블박차 90. 블박차 속도 90이다! 50에서 적색 점멸 검은 차가 더 잘못이다. 황색 점멸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황색 점멸 블박차 100% 잘못이다. 다시 한 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적색 점멸 검은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두 분 계십니다. 4%. 황색 점멸 블박차가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0% 있습니다. 황색 점멸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6%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 이번 사고요. 블박차가 제한속도 50만 지켰어도 50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죠. 50일 때 한 26m만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쯤 멈출 수 있었어요. 멈추려고 맘만 먹었으면. 이번에는 또 다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은 적색 점멸이에요. 적색 점멸이에요, 그렇죠? 아까 검은 차에 블랙 봤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일시정지라는 것은 네 바퀴가 잠깐만 순간적으로 바닥에 멈추면 됩니다. 일시정지는 왜 해야 될까요? 좌우를 살피라는 거죠. 블박차가 급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블박차 천천히. 여기로 가도 되나? 맞은편에서 차가 와요. 그러니까 나 가도 되겠지? 오~~~~~~ 지금 양쪽 차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양쪽 차의 영상을 봤을 때. 적색 점멸. 지금의... 지금. 적색 점멸. 지금 지나간. 적색 점멸의 검은 차. 블박차가 지금이 블박차예요. 적색 점멸 쪽이 더 잘못이다. 황색 점멸 쪽이 더 잘못이다. 황색 점멸 불박차가 100번 잘못이다. 투표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색점멸 검은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두 분 계십니다, 4%. 황색점멸 블박차가 황색점멸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입니다. 황색점멸 100%라는 의견이 이제는 8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차요, 이 차. 황색점멸 쪽에서 90으로 달리신 그분께서 보험사에서는 아직 정확한 과실비율이 안 나왔고요. 제가 질문 드린 건 변호사님 말씀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거냐 이겁니다. 보험사 회상은 이 차, 이 차 40. 여기 일시정지하는 차 40, 흰색 차 20 그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대차가 90이면 일주일에 25m를 가요. 그럼 여기서,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몇 초 만에 사고나는지 보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거진 4초, 3초는 넘어요. 그러면 제가 3초는 넘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한 80m. 만약에 4초면 100m. 내가 들어갈 때는 상대차는 100m 거리에 있었을 겁니다. 80 내지 100m 거리에. 여기 들어갈 때. 하나, 둘, 셋. 3초는 넘어요. 그런데 이분께서요. 80 내지 100m 아닙니다. 쟤네는 30m였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겁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속도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 여쭤봤고요. 속도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 여쭤봤고요. 또 이 적색점멸 쪽에서 간 차에 영상 보여드리고 또 여쭤봤습니다. 우선 현저한 선진이 될 것인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난번에는 서로 보이는 상태였으면 너무나 당연한 100대0이죠. 서로가 보이는 상태에서 저쪽에 들어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90으로 달렸으면 그건 100대0이야 옳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영상을 보니까 우회전한 차 때문에, 이 차 때문에. 이 차 때문에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면 이때, 이보다 조금 전에 표시해 주셨죠? 이때 표시해 주셨어요. 이때도 50만 지켰으면 자고는 안 났겠다. 그래서 제가 당연한 100대0이라는 것에서는 일부 후퇴하겠습니다. 이 차도 이 차도 이 차 지나가고 중앙선 부근에서 한 번 더 이쪽을 좀 살펴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0대0은 아니에요. 그런데 판사에 따라서 아니, 50도로에서 50보다 여기를 지날 때는 더 감속했어야 되는데 90으로 달렸다고요? 그건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차에게 내 현저한 선진을 적용해야 되고 적색 전문에 일시정지 안 한 것이 그것이 사고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호위반으로 이 차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 차요.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고. 아니, 저기 일시정지 잠깐 섰다가 간 거나 천천히 간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번 사고는 경찰이 이 차는 속도위반으로 이 차는 신호위반으로 둘 다 처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투표 결과가 이게 좀 현실적인 의견이 아닐까. 88%는 과속한 차 100% 잘못이다. 8%는 이 차도 잘못이 있다. 또 오히려 이 차가 도전했다가 4%. 과연 이번 사고 몇 대 몇으로 나올까요? 100대 빵 가능성도 있고요. 한 80대 20 정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 넓이는 같은 거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몇 차로인가요? 이랬더니 이쪽은 왕복 몇 차로예요? 왕복 5차로인가요? 차선이 없네, 이쪽은. 여기 차선이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오히려 이쪽이 더 넓은 건가? 저는 둘 다 왕복 5차로 정도로 봤는데요. 다시 상대 측을 거 보겠습니다. 상대 측도로는. 여기요. 적색 전멸 쪽은 왕복 5차로네요. 이쪽이 오히려 더 넓어 보이기도 하는데. 아, 건너가서 좁아지나요? 도로 넓이는 뭐 엇비슷해 보입니다. 여하튼 이쪽은 황색 전멸, 이쪽은 적색 전멸입니다. 이번 사고 과연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몇 대 몇이 나올까요? 그리고 또 이 적색 전멸 쪽에서는 신호위반 사고로 재판받게 되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아유. 조용히는 법원에 걸려도 될까요? 네, 저희 사회에 따라서 메모지에 대해